안녕하세요. 금정산 원강사 주지 시광입니다. 곧 설이 다가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일월달 이렇게 양욕으로 안하고요. 음욕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설이라 했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또 선임이 일월달이 넘어갔는데 하지 마시고요. 그렇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회양을 말씀을 드릴 때 금강당 보살의 당자에 대한 말씀을 이번 주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오래된 큰 사찰, 부무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찰들, 오래된 사찰들 가보면 대웅전 앞에 당간치주를 세우는 게 있습니다. 요즘은 그 당간치주를 세우진 않고 옛날에 서던 그 돌이 이렇게 지금도 있습니다. 그 당간치주를 쉽게 설문하면요. 우리 국기 계양대나 똑같은 겁니다. 눈여겨보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음에 가시면 한번 더 자세히 보십시오. 보면은 큰 사찰 대웅전 앞에는 깃발을 꼽도록 되어 있는 돌이 구멍이 두 개 나가 있는 게 있습니다. 두 개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건 당간치주대라고 하는데요. 그게 깃발을 꼽는 것은 옛날에는 어떤 큰 사찰이 법회를 하실 때 오늘은 누구누구 사찰이 법문하신다 하고 깃발을 걸어놓는 당간치주대라고 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진리의 깃발을 들고 불법을 더 날리는 금강당 포살에서 연유한 겁니다. 그런데 또 당자를 또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님들이 법사선임을 정해서 문화에 들어갈 때 스승인 법사선임이 입실한 법상자들에게 내리는 당호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법포라고 하지요. 그때 당자는요. 집당자를 섭니다. 그런데 의미는 그지는 같고 그 맥락도 그지는 같습니다. 글자만 다를 뿐이지 그렇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그 서른 두 번째 개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금강장급, 금강회 이는 금강회장보살과 금강회보살 두 분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금강장보살은 금강계 만다라라 합니다. 그 금강계 만다라 중에 그 금강젤을 들고 마구니를 물리치는 그 보살입니다. 이 보살님은 타와자재천 만이 보장전에서 십지를 쓸라는 설주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십지라 하면 보살 지위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까지는 보살 지위가 아닙니다. 십주 십행 십회양 요거에 해당되는 분들은요. 현성 이라고 합니다. 현성 그리고 왜냐하면 십지에 들어가는 보살을 보면 성인의 반열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는 돌림자를 장자로 쓰는데 보장보살 연하장보살 덕장보살 연하 덕장보살 일장보살 이런 보살님들과 같이 함께 설주로 등장합니다. 여기에서는 십지를 십성이라 하고요. 성자는 성인성자를 씁니다. 지를 쓰는 것은요. 보살이 이치를 잘 깨달아가지고 대지와 같이 만물을 생장시키는 것처럼 불법을 잘 자랄 수 있게 하고요. 보살이 성분을 하는데 가까워진 경지를 지휘를 하고요. 또 이걸 심지라고도 합니다. 금강장보살 설하는 십지입니다. 제가 이거는 조금 개송식으로 한번 쭉 암송을 하겠습니다. 소지 보살 보살은 환희지 보살이고 보시 바라미를 닦고 이지 보살은 이구지 보살이요. 지게 바라미를 닦고 삼지 보살은 발광지 보살이요. 인여 바라미를 닦고 사지 보살은 염해지 보살이요. 정진 바라미를 닦고 오지 보살은 난성지 보살이요. 선정 바라미를 닦고 육지 보살은 현전지 보살이요. 지에 바라미를 닦고 실지 보살은 원행지 보살이요. 방편 바라미를 닦고 팔지 보살은 부동지 보살이요. 원 바라미를 닦고 구지 보살은 선해지 보살이요. 역 바라미를 닦고 십지 보살은 법은 지 보살이요. 보살이 바라미를 닦는 구나 나 보살이 타불 자, 이게 십지입니다. 환경에 나오는 걸 제가 암송을 했습니다. 환희지는 보살이 바라미를 닦는데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사를 하고 남에게 베풀면요. 마음이 굉장히 기쁩니다. 이거는 십지 보살 중에 초지 보살에 들어가면 오직 베푸는 것만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합니다. 남을 도와주고 자기가 어려워도 남을 도와서 그 사람이 어렵지 않도록 해주고 그렇습니다. 이 보살을 환희지 보살이 하는 것은 정말 기쁜 마음이 항상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불교에는 우리 많은 보살님들도 있고 대표적으로 관세 보살님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불교는 아니라도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가톨릭 교회에 테레사 수녀가 있습니다. 그 테레사 수녀는 정말 보살 행을 했는 분이에요. 그분의 관한 책을 읽어보면 나환자촌에 들어가서 나환자들을 보살피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기자들이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수녀님 수녀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 주 없음을 하는 뜻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수녀님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바다 물에 비가 내린들 무슨 표가 나겠습니까? 바다 물과 같은 하나님의 일을 조금 하는 내가 뭐 그리 대단합니까? 그러나 나는 수녀로서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타종교이지만 수녀님 의 그 말씀이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관세음보사님의 말씀과 똑같은 얘기다. 참 대단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종교를 이끌어가는 종교 시도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선님들도 이와 같은 마음을 발심을 해서 정말 이웃을 보살피고 사랑하고 도와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구지 보살이 이지보살이었습니다. 이거는 때가 하나도 없는 보살을 이구지 보살이라고 합니다. 때를 닦는 데는요 가장 좋은 게 개율을 잘 지키는 게 때를 닦는 방법이 하나입니다. 선님들이 선복 입고 있는 것은 이 자체가 개율입니다. 정말입니다. 선님이 개율을 잘 지키는 것은 머리를 반듯하게 살삭발하고 위를 잘 갖추는 것도 개율입니다. 그래서 250개 비구계를 또 348개 비구니계를 지키려고 하지 말고요.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은 안 하는 게 개율 지키는 겁니다. 그래 되면은 자연 맑은 사람이 됩니다. 마음이 맑고 마음이 깨끗하면요 얼굴에 나타납니다. 마음은 얼굴의 스위치입니다. 이제 삼지 보살을 발광지 보살이라고 합니다. 발광지는 빛이 난다는 말이거든요. 이 빛이 나는 것은요 인욕 바람을 닦아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이 참음에는 정말로 빛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 참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뭐 하면은 문제를 일으키는데 특히 그 운전하시는 분들이요. 자기가 조금 양보를 해주면 되는데 그 양보를 안 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서로 시비가 되어서 보복 운전하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이 그 방송국으로 오는데 승용차를 운전하는 그 분이 말이죠. 막 차선을 이쪽에 들어왔다가 저쪽에 들어왔다가 하면서 막 막 막 막 운전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그거를 참지 못하면은 그때 시비가 일어나겠지요. 그러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우스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처음에 만났던 의사는 아주 친절하고요. 아주 마음 쓰는 게 정말 의사답게 썼습니다. 갈 때마다 나이는 어디지만은 내 몸을 보살해 주는 사람이다 해서 저도 아주 공손하게 선생님 잘 계셨던 게요. 하고 인사도 하고 웃고 이랬는데 아니 그 의사선생님이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두 번째 가니까 의사선생님이 한 분이 있었는데 역시 앞에 의사처럼 그 여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대단했어요. 왜 사람이 가면 말을 하는데 꼭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따지고 싸울 수도 없고 선임이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거짓 두 달에 한 번씩 가니까 1년 동안 갈 때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는요. 제가 혈액 검사를 했는데 그 빈혈 증상이 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좋은 말로 선임 빈혈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그 치료를 잘 해야 되겠는데요. 뭐 무슨 검사를 좀 해보니 좋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선임 빈혈이 있네요. 위 내시경 했습니까? 저는 한 번도 안 했는데요. 하니까 왜 안 했느냐고 왜 국가에서 하라 하는 거 안 했느냐고 하면서 어떻게 하라 뭐라고 하는지 제가 멍게 쳐다보고 있다가 그래 여기서 내가 참아야 되지 않나 하고 그날 진료를 마치고 나와서 결국엔 다른 병으로 옮겼습니다. 의사는 말 그대로 사람의 병을 고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 난 사람을 위로해 주고 다독굴해 주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환자를 더 힘들게 하면 그건 의사가 안 되죠. 우리 불자님들 말 한마디에 천양비들을 갚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요. 한번 뵙고 나면 죽어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천상 도끼라 했습니다. 천상의 도끼 말 한번 잘못하면 사람을 병들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모두 조금 양보하고 조금 참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